안녕하세요. 가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멋진 남자 최용범 인상태였습니다. 삼각관계를 불러갑니다. 누군가 한사람이 불러야 하는 사랑이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 선 새사람 새사람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불러 우전을 따위를 잘하니 내가 그대 사랑 기울에 하필이면 내가 그대 사랑을 고집하면 하필이면 내가 그대 사랑을 고집하면 사랑의 마음 우리 세사람 감사합니다.